보살도는 탐진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자체가 아주 안 묻어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가 탐진치로 해요 공부도 탐진치로 합니다 그런 점은 감안하세요 탐진치로 뭐든지 우리 사바세계는 뭐든지 탐진치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탐진치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 공기 바다라면 이 공기가 참나 불성의 세계라면 우리는 탐진치의 바다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런데 공기방울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죠 정토의 세계라면 순수 정토의 세계라면 이 지금 공기의 세계가요 이 탐진치의 바다의 세계 속에 공기방울이 들어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게 보살입니다 본성 참나 본성을 각성해 가지고 물속이지만 내가 공기인 줄 알고 물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탐진치를 부려야 돼요 나까지 천국이다 지금 나는 물속에 들어와 있는 공기방울이다는 생각처럼 나는 지금 이 사바세계 탐진치 세계에 있지만 성령 덩어리다 참나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참나 만나면 가능하죠 늘 참나를 만나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까지 나 나의 몸과 마음까지 여기까지 천국이다 예수님 주기도문도요 이 자리에서 천국 구현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임하셔가지고 지금 탐진치의 바다 속에 하느님이 임하셔서 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에서 천국을 구현하신다 하는 소리입니다 주기도문 감정적으로 자비롭고 남을 용서하고 생각에서 항상 시험을 이겨내고 오감 차원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에너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에너지 충만하고 이 몸과 마음에서 천국의 뜻을 구현한 거죠 천국을 구현한 거죠 근데 참나가 천국이에요 성령이고 천국이고 정토입니다 이 정토가 내 안에서 구현되죠 지금 사바세계 탐진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탐진치의 세계 지라는 건 아니에요 탐진치 없는 세계는 없지만 바닷속에 어딜 다녀도 다 물이죠 어디 다녀도 탐진치지만 나는 나의 본질은 공기다 저 천국에 있는 저 바다 위에 있는 공기랑 똑같은 공기가 공기방울이라면 이해가 좀 되시죠 나는 공기다 라는 나는 공기다 언더더시 노래를 들으시면서 힘을 내세요 나는 공기다 탐진치가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보살도도 못해요 탐욕이 없는데 무슨 보살 되고 싶다도 탐욕이죠 보살되고 싶다도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보살이 안 돼서 짜증나는 것도 분노입니다 그리고 보살 돼야지 하는 것도 내가 특정 생각을 고집하는 거니까 그것도 칩니다 우주는 광대한데 그 중에 한 생각 붙잡고 있는 게 칩니다 보살 돼야지 탐진치 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살이 되세요 여러분은 탐진치의 바다에 살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여도 아무리 닦아도 탐진치는 여러분 곁에 있어요 탐진치는 참나의 작용이에요 참나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도 참나예요 순금으로 만든 건 다 순금이죠 탐진치도 순금이에요 이게 복공입니다 탐진치도 본래 청정하더라 지금부터 자꾸 연습하세요 탐진치도 참나다 아 이거 맞을까 아직 아닌 거예요 당당히 외치실 수 있을 때까지 탐진치도 참나다 탐진치고 참나의 작용이면 참나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하다 이러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참나인데 색수상행식이 일체의 생각감정 오감이 다 참나다 그래itetuellement 콩와대 수입이 일찍 장성행식이 일체의 생각 받으신 사람 롱 tras진치도 건강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chs이로 Dorad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